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지난 일주일간 91세 여사님이 노래하시는 영상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바로 그 여사님께서 오는 9월 24일 토요일 저녁 7시 수안보 온천가요제에 특별 출연하신다는 소식입니다. 수안보 온천가요제는 수안보의 가장 큰 축제인 수안보 온천제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데 9월 23일 금요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3일간 이어지는 수안보 온천제의 둘째 날 펼쳐지는 개막식 행사 직후에 진행됩니다. 특별히 여사님을 뵈려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 함께 사진 찍으실 수 있도록 물탄공원 분수대 옆에 포토존을 마련했습니다. 짧은 시간이지만 개막식과 가요제 전후로 막간을 이용해 여사님을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. 이번 행사는 여사님께서 수안보 온천관광협의회의 제안을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여사님의 연세와 건강을 생각해서 지나친 접촉은 삼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부디 수안보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부디 수안보에 부디 수안보에